이렇게 컴백하자마자 1위 후보가 되어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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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쁘고요 기뻐요 기뻐요 내 아미 여러분들께 많이 아미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내 아미 여러분들께 많이 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야 해요 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야 해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와우 바다 M 엘pin 엘플리니스 음 1 심장의 무게는? 아 너무 쉽잖아요 정답 같이 말해볼까요? 두근두근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우 와 말로만 듣던 태민 지민 투민 조합이네요 투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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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안 치워 네 네 네 네 무대할 때 눈 좀 잘 들었으면 눈이 부어가지고 네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럼 지민군도 한마디 우리 틀리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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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세 팀의 무대도 다 같이 소개해볼까요 에이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자 오른쪽입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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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한 퍼포먼스와 빵빵 터지는 사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준비했어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준비했어요 8 아 그 tekn지 기계 계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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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가 계획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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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찌기 딱지기, 빠지기, 빠지기! 다음 곡 소개 부탁드려요! 여러번에도 뿌지기, 뻑찌기! 여러번 깨끗한 사연! 으반구의 너무해, 너무해! 둘, 셋! 샤샤샤! 아 기대됩니다! 기대됩니다! 조심해!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미국의 한 리서치에서 세계미남가수 1위를 한 분이 계신데요 안가시는데 루시가 그리고 또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더 아름답게 보다는 것 같습니다 미인와일 왜 싫어 야 물티슈도 맨날 흘려가지고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물티슈도 샀는데 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예능을 진짜 좋아해 왜 우리 아직도 여기 그냥 하루에 하루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산소른단 황금탕이 욕구 욕구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소른단 황금탕이 욕구 욕구 몸의